이번 리뉴얼로 공간 재배치를 통해 휴식과 여유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거듭났습니다. 그리고 마트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고객의 시간을 점유할 수 있는 매력적인 공간이 되고자 노력했습니다. 1층의 스타벅스와 이어진 북그라운드와 2층 키즈그라운드 공간을 먼저 소개해드립니다. 이 공간들은 편안한 휴식과 함께 매주 새로운 행사와 공연으로 고객들께 인사드릴 예정입니다. 또한 2층에 위치한 F&B 코너는 애슐리 퀸스, 스타청담 등 최근 핫플레이스 위주로 구성되어 다양한 선택지와 미식의 즐거움을 제공할 예정이고요. 지하 이마트는 가장 이마트다운 이마트로 재단장에서 강력한 브로서리 상품들로 고객들의 장보기 경험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드리고 건강한 식단을 책임져드릴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. 주변 공간에 쉴 곳이 많아서 쉬면서 즐길 거리도 즐길 수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. 전에는 강 보다가 힘들었을 때 혹시 쉴 곳이 없어서 그냥 바로 집에 가고 이랬는데 여기는 되게 쉴 곳도 많고 즐길 거리도 많아서 편안하게 쉴 수 있을 것 같아요. 일단 아이들과 함께할 수 있는 놀이시설이라든지 구경할 수 있는 곳, 식당, 쉴 수 있는 공간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잘 구성이 되어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언제라도 오셔서 다양한 콘텐츠와 편안한 공간을 즐기시길 바랍니다. 장보기가 휴식이 되는 공간으로 고객과 가장 친근한 스타필드 마켓이 되겠습니다.